8.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9.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0.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1. 파리세인들이 가로대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2.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3.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14.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미로라. 15.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대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16.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낫고 나는 위에서 낫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7.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17.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18.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내심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1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1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해 많은 사람이 믿더라. 20.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1.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2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22.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23.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24.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25. 대답하여 가로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26.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27.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도다. 28. 대답하대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으므라. 30.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31.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미로다. 31.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32.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33.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34.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35.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미로다. 35.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37.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3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38. 유대인들이 가로대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느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하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39.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느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40.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41.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41. 유대인들이 가로대 내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42.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도를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42.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다. 43.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44. 안지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4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45. 모세는 율법에 이루는 여동산으로 가늠을 가야합니다. 49. 모세는 율법에 이루는